그래서 그 멀리 시골에 있는 한인 평신도가 언제 뭐 메시아를 해봤겠어요 뭐 그런 걸 찬스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레벨의 굉장히 대곡을 이제 같이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저기 참석했어. 그러면 이제 포커스가 자기 로컬 철치에서 미국 전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다가 하고 저 사람도 나왔네 저 사람도 나왔네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 더 가까이 되고 그러면 찬양만 하는 거냐 찬양만 하는 건 아니고 예배를 3일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거는 지금 이제 팬데믹이 좀 수그러지고 있으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초청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 칭종 팀 정도 몇 번은 예배를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고 설교도 거기서 하시고 그러고 이제 찬양은 줌으로 붙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게 동성애 문제도 아니고 뭐 교단 분리를 떠나갔고 우리끼리 한인 믿음의 평신도들이 동력자로서 할 수 있는 큰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전번에 팬데믹으로 어려워졌을 때 우리 한교청에서 한인교회 총회에 이철구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 매주 형제 자매 돕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연회에다가 어포션먼트라고 내는 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딱 어느 어느 교회 미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돕기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많이 헌금이 모여지고 어디가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보니까 마음이 더 모여지고 그리고 이번에 텍사스에서 야단 났잖아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홍보를 했더니 그거를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겠다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다. 전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누구로 가는 돈인지 모르는 걸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한인교회 도와주고 어려운 한인 평신교회를 도와주는 거가 우리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 지금 상당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해 한인교회들이 사실은 코비드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다 어렵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문 닫은 교회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은 형제자매 교회 돕기 캠페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또 물론 더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 정도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40여 교회 정도가 캠페인 헌금을 보내는 데 참여하셨고 그리고 도움을 받은 교회가 46개의 교회가 지난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바로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중부의 중남부 지역의 겨울 한파 피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교총 차원에서 이미 다섯 교회에 만불의 구호 헌금을 이미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약 50여 교회 정도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집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형제 자매 교회들을 도웁시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고 아직 이제 그 헌금은 이제 모여봐야 알겠죠.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한인 교회들이 서로의 어려운 짐들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정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 아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서로가 얼만큼 어려운지를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만 어려운가 하다가 더 어려운 더 아픈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자 보면 또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는 게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간도 아마 그런 것들이고 위기에 더욱더 빛나는 따뜻한 모습들,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을 더 요동치는 이것이 바로 또 신앙의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교단 분리 과정 때문에 사실은 교회들마다 아직은 한인 교회들이 교단 분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분리 문제도 여전히 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코비드 시간을 지내면서 교단 분리의 공식적인 결정은 뒤로 미루어졌지만 한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새로운 교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 21세기에 맞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코비드 이후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쩌면 고난이라는 또 다른 얼굴은 은혜를 더 우리에게 끼쳐주시기 위한 어떤 가면을 쓴 어떤 기회가 아닌가 즉 이 코비드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도리어 더 따스함을 나누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격리되었음에도 더 가까워지는 아주 묘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2019년에 저희가 특별총회가 있어서 결정을 한다 했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웠던 부분, 걱정했던 부분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성정첸서 이슈를 교회 안으로 가져왔을 때 교우들 간의 서로 입장이 다르면 그것이 감정이 상하고 서로 또 분열해나가는 상황이 있을까 봐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이 이슈를 다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으로 결정을 해나갈 거냐 아니면 지금 새롭게 글로벌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간다 했을 때도 동성애 이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슈가 그 뒤에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 덩치만 크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만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각 개체교회에서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일들을 실제로 감당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거듭남,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과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단 저희가 작업하면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서의 권위를 다시 우리가 확인한다 했었지만 그 뒤에 있었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는데 그 고백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교단 전체를 개혁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리뉴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결국은 한인교회들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동성애 이슈로 논쟁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안에 싸우고 할 것이냐. 그래서 투표에서 몇 프로 나왔다 이것을 따지고 우리는 졌다 이겼다 아니라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것은 이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들을 얼마나 잘 감당해낼까 하는 부분에 좀 마음을 모아 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평신도연합회에서 이런 하는 일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또 어려운 길을 돕는 그런 일들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